코로나19가 국내의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7월 중순서부터 경기 회복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요. 우리는 지난주서부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과연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KB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나눠서 글로벌 경제, 특히 선진국 경제에서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회복세가 그래도 좀 나타나다가 제 기억으로는 7월 중순 정도서부터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진국 안에서도 차별화가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가장 중심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중순부터 하루 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 정도 증가했다가 최근 한 4만 명대로 소폭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4만 명도 역시 많은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센티멘트 지표가 전반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한 축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ISM, 서비스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은 전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여타 지표들은 이전만큼의 상승폭은 다소 조금 둔화된 듯한 모습이고요.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가 앞으로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데 미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좀 더 일찍 왔었다면 유로존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락다운 형태가 상당 부분 이어졌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즉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스페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들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에서 제가 좀 첨부를 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은 현재 유럽 쪽을 좋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유럽, 그러니까 대개 하반기 선진국 경기에서도 다 양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미국 내에서도 주별로 조금 다른 것 같이 유로존 안에서도 국가별로 상향부터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관광업이라든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 남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그런 국가들은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이 점차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여러 가지 기대에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의 일부 남유럽 국가들에 있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상당 부분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가하고 금리를 좀 섞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의 금리가 특히 장기물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그러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가하고 지금 금리하고 서로 연계해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서 진행되고 있나요?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경기 센티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하반기부터는 회복한다라는 기대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 즉 캐치업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린 것도 또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들어서 금리가 조금 급등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금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1차 저항선을 상단을 높이면서 상당 부분 투자 모멘텀의 변화 가능성을 잃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 10년 물이 바닥을 다지면서 속폭 0.7%까지 상승한 상황이고요. 물가를 감안한 연동국채 역시 마이너스 0.9%로서 지난 최저점을 어느 정도 트라이하는 듯한 모습이죠. 경기 개선을 동반한 금리 상승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으나 최근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실물 경제 캐치업은 상당 부분 시간이 위하기 때문에 지금의 물가 상승을 동반한 금리 상승은 결코 투자 측면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물 국채 수익률 보면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지금의 차트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 한 달 정도가 지금 저점 트라이딩하는 구간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윗방향이다라는 것이 대부분 시장 참가자들의 컨센서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의 특히 10년 물, 장기물이 더 이상 떨어지느냐 어렵고 이제서부터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으니까 방향이 잡힌다면 위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은 잡혔는데 그 속도에 대해서는 시장 참가자들마다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빠른 속도로 경기 기대를 동반해서 상승폭을 넓힐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이 나타난 것처럼 금리의 상승 상단조차 조금 제한적일 것이냐가 혼재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아닐까라고 주임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진국을 제외하고 또 이제 신흥국으로 넘어가서 한번 우리가 보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이 터키의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키가 지금 워낙 환율이 절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많이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패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터키만으로서 끝나지 않고 다른 나라들 브라질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도 똑같이 지금 취급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흥국들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반기 신흥국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끌어올리는 정책 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주요 국가들이 통화정책이 실효한 즉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저희가 기대하는 재정정책이 선진국 경기를 중심으로 하단을 바칠 거고요. 하지만 신흥국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신흥국은 자체적인 경기 부스팅할 수 있는 동력이 상당 부분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특히 터키를 비롯해서 리라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터키로서의 자금 이탈에 대한 압박이 상당 부분 있는데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 들어서 터키뿐만 아니고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인도, 브라질 여타 국가들도 상당 부분 지금의 터키의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좀 여쭤봅니다. 물론 이런 거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반기에 혹시 신흥국들에서 위기가 발생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기라는 게 참 정의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경기는 좋아지는 것보다는 상승폭이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추가 하방 압력이 높다는 게 저희가 보는 신흥시장국의 전반적인 모습이고요.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과한 기대는 아닙니다. 다만 백신에 대한 기대인 것이죠. 코로나19 재확산이 가을을 넘어서 겨울로 되면서 확세될 거다. 재발산이 좀 더 글로벌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거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반면 또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앞당겨지는 측면이 이 두 부분이 트레이드 오프 될 거라고 봅니다. 상세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경기 측면에서도 둔화 압력이 좀 높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참 특히 브라질 국채를 포함한 신흥국 국채에 대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계속 우리나라에서 많은 판매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모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경제로 한번 넘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아무튼 다른 나라 다른 선진국보다는 괜찮은 형태였었는데 지난주서부터 코로나19가 굉장히 지금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3월달 만큼의 확산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앞으로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이런 확산 부분들이 국내 경제에 발목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짧은 연휴였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국내에서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상승폭을 상당 부분 제한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이 여타 신흥시장국에 비해서 정책 여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 물론 경각심이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한 백신에 대한 기대도 상당 부분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경기를 하단을 지지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조금 장밋빛 전망을 조금 해드리면 한국이 주요 국가들에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공사를 감안하더라도 상당 부분 IMF가 권고하는 80% 언더에 있는 것이죠. 45% 내외인데요. 그렇다면 향후 정부가 물론 노력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 지금보다 좀 더 재정을 연다면 분명히 이러한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단을 조금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을 앞으로 계속해서 재정 정책을 피고 이룰 수 있는 여러 개 국내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다른 선진국보다도 넓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운신의 폭은 상당 부분 한국 정부가 여타 신흥시장국에 비해서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과연 이 팬데믹 이후에 지금과 똑같이 코로나19 재확산은 결국 소비경제의 집값적인 둔화 압력으로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이전 지출 쪽에서 좀 더 재정이 확대될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에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 오늘 특히 주말 동안에 연휴 동안에 코로나19가 상당히 확산이 되다 보니까 언택트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냥 한번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주식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3월만큼의 효과가 있으면서 언택트 관련 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성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많다는 것은 쏠림 현상을 저희가 감안하면서 전략을 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재확산이 한국 정부, 한국 경제에서도 상당 부분 모니터링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언택트 측면의 트렌드가 상당 부분 코로나19 재확산의 반대 국부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까지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던 건데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도 훨씬 더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8월에도 이미 보면 2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7월 달 7조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일단 금리가 매우 낮고요. 네, 금리가 낮고.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에 대한 여력이 상당 부분 있는 거죠. 또한 신용대출이라는 측면이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물론 최근에 신용대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기적인 성향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은 실세 생활의 소비 보존에 상당 부분 국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하반기 우리 경기를 보는 경제 주체들 자체도 상당 부분 상승폭보다는 오히려 둔화 아니면 하방 압력을 높게 보고 있지 않는가라고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신용대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신용대출을 늘려서 여러 가지들을 할 텐데 그 부분들 중에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주식시장으로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하는 것이 유동성 장세를 갖고 가고 하는 데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과연 신용대출을 위한 유동성이 우리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다시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주식시장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유동성이 공급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하반기 나와 있는 저희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기대감과 더불어서 지금의 신용대출은 우리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과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훨씬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금 관계와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아졌다. 그 얘기는 이 중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로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 한번 정책적으로 넘어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볼 게 미국의 경기 부양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보면 의회가 휴회를 하기 전에 타결이 나는 거에서는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회가 다시 재개되면 아마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협상,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부양책은 합의가 된다라는 큰 얼개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펴고 있고요. 다만 시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 부분 지연되고 이현된 상태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네 가지 정도로 취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양책이 지연되면서 나타나는 미국 경제의 경착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9월 중순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합의, 경기 부양에 대한 지연이 그러면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는 그 전에 합의가 된다라고 저희는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이전에는 아무튼 합의가 된다. 이게 합의가 되고 나면 미국 경제는 그래도 좀 플러스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제가 저번에 나와서도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경기 부양책이 되냐 안 되냐에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 양원에서,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에서 지연됐다는 것이 결론은 이전보다 부양책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한 상승폭이 이전보다 둔화되었다라는 측면과 결부해 보면 결국 합의 이후에는 규모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시장 간의 이견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보다는 저희가 처음에는 한 3조 달러 정도의 부양책을 기대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1에서 1.5조 달러 정도의 부양책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러프하기라도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양책 합의 이후에 또 다른 고민거리다라고 보고 있고 좀 더 멀리 시계를 뒷당겨서 전망을 조금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5차 부양책, 아니면 더 나아가서 6차 부양책 가능성도 또다시 불거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차, 6차 이렇게 앞으로 계속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4차가 아직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5, 6차를 논하는 게 조금 섣부를 수는 있겠지만 규모 측면에서 보면 분명 4차의 합의 이후에는 5차와 6차,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분명 시장에 또다시 주목될 이벤트로 부상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3차에서 규모를 크게 해서 4차에서 규모를 크게 해서 4차로 끝내는 것보다는 규모를 적게 하지만 5차, 6차가 계속되는 것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시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떤 정책이 나올 게 없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방법에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얼마 정도로서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과연 이제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마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한쪽의 정책으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연준입니다. 연준이 지금 포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펴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내놓는 그런 전망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포드 가이던스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7월 FOMC가 끝난 다음에 지난해 2월부터 연준 내부에서 통화 정책 리뷰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2% 물가 타겟질이 좀처럼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리뷰가 있었고요. 이번 7월 FOMC로 종료됐기 때문에 9월 아니면 12월 그 어떤 FOMC에서 새로운 통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월 FOMC를 주목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투자 관점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결국 연준 그러면 지금의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의 우려감이 결국 연준이 과거 1970년대부터 이어졌던 물가 상승에 대한 상당 부분 경계심, 즉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이 상당 부분 우리 자산 가격에는 부담스러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9월 FOMC에서 통해서 통화 정책의 새로운 전환은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닌 인플레이션 서포터로서의 연준이 이런 유동성 장세와 저금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우리 자산 시장에는 상당 부분 센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경제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단연 대선이고요. 네 당연히 대선. 네 대선은 조금 스킴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이든 중심에서 트럼프 중심으로 상당 부분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겠죠. 거기에 분수령은 9월 말에 있는 TV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두원 KB증권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